이어질 무대는요. 명애무시면서 이불을 책임져줄 가시죠. 가수 성찬신데요. 가지마. 사랑은 그런거 청해 듣겠습니다. 박수 주시죠. 가수 성찬신데요. 고맙습니다. 가수 성찬신데요. 고맙습니다. 가수 성찬신데요. 고맙습니다. 가수 성찬신데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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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 성찬신데요. 고맙습니다. 가수 성찬신데요. 고맙습니다. 가수 성찬신데요. 고맙습니다. 가수 성찬신데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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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수 성찬신데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진성이 노래 가즈마가 많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 곡은 가즈마 가사를 저희 집사람이 가사를 만들고 지 선배님이 곡을 썼습니다. 가수 성찬. 금융. 노래방 가면 부를 수 있습니다. 자 다음에는 노래를 아까 MC께서 사랑하는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랑이더라 제 첫 곡 1집 지금 가짐하는 3집인데요. 1집에 우리 또 아는 친구가 곡을 줬습니다. 사랑이더라 디스크로 엮어서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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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한번 주세요.